중랑구가 이달 23일까지 2021년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. 대상 사업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23개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7개 등 총 50개 사업입니다. 투표는 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엠보팅 어플리케이션 또는 주민 참여 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생활 분야 3개와 도시 건설 분야 5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